자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들 많이 만났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그 그리운 정을 다 이렇게 충족을 하니까 괜히 기쁘고 뿌듯하죠? 아니면 이번 새로 이렇게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괜히 싫은 소리만 잔뜩 들었다 이렇게 좀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까? 사람들 챙겨 먹이느라고 내 몸이 굉장히 나만 굉장히 힘들었다 좀 억울함이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혼자서 명절 외롭게 보내서 아직도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지요? 참 다양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 따라 우리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인가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즐겁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명절이 지나고 나면 허리가 휘청합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비어버리죠 엄청난 물질이 새어나가고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루도 쉬지 말고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벌어서 이렇게 훌륜해진 내 주머니를 채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바빠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일정을 짜는데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낼까 이 계획을 짜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내 생활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마 벌어가지고 중국에 뭘 사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소비 돈이 확 빠지면 굉장히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바빠지잖아요 불안해지고 참 알뜰하게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계획한 것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막 그때부터는 쓰는 것이 아까워지고 뭐 하나 쓸 때 되면 손이 떨리죠 손이 떨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게 되고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돈이 얼마 들지?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 들지? 계속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에 오거나 성경책을 읽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죠? 이 말씀은 암송은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돈이 바빠지면 마음이 바빠지면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열심히 번 돈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조금 많이 썼다고 막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하나 막 한숨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이런 일에 쓰려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모두 함께 나누고 함께 모이고 즐거움을 함께 하고 가족 간에 서로 나누면서 오래간만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착한 일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풍족한 거죠 그런데 풍족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해 주시는가 그 다음 9절에 있죠 너희로 8절에 보시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이 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명절날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나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넉넉하게 좀 쓰는 거죠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내 호주머니만 넣어놓고 나만 위해서 남들이 집 한 채 사는 난 두 채 사야 되고 남들이 집 사는 난 차도 사야 되고 남들이 집 사는 난 상가도 사야 되고 굉장히 막 열심히 팍 부르시도록 재물을 쌌는데 막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많은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부럽죠? 너무 부럽죠? 어쩜 저 사람들 저렇게 편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살까?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길게 봐 보세요 그것이 결코 부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똥똥거리면서 살아도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못 가잖아요 다 놔두고 가잖아요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존재 같으면 많이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히 똥똥거리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조용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가 가수원 할 때 우리 집에 이렇게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돼지우리 안에 돼지를 여러 마리를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는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고 배 뒤집고 꾸물꾸물하다가 밥을 주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보시다 않고 딱만 머리를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 돼지 밥그릇 안에 서로 머리를 이렇게 탁 들이밀고는 이제 그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냥 안 먹어 이래가지고 남, 딴 사람 먹으러 오면 어때요? 머리로 처받아버려요 왜 그러죠? 나만 먹겠다는 거잖아요 딴 돼지는 못 먹게 하고 자기만 어떻게든 머리 뒤밀고 해가지고 꿀꿀꿀꿀꿀 하면서 그 돼지 밥통에 머리를 넣어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래요 힘센 놈은 많이 먹어요 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돼지는 밀려가지고 맨날 쫓겨나가면서 잘 못 먹고 비실비실하죠 그런데 그 돼지가 그 돼지우리 안에서 딴 돼지 머리 밀어가면서 자기 혼자 배가 터지게 잘 먹어요 그러다가 그 돼지가 어디 갑니까? 밥상 위에 돼지고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내만 배부르고 살았던 그 삶의 시간들이 살 것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이하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머리 뒤밀고 딴 사람 천에 가면서 4배만 불러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 준 걸로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자는 기쁜 환대를 받을 것이고 환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이 물질로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뭐 필요합니까? 한 채만 있으면 되죠 또 집 한 채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세예요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등 누일 곳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쓰라고요?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참 수십 년 했잖아요 수십 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관찰하는 은사가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거기에는 법칙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삶에는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고요 자 이건 누구 앞에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저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한 가정, 여러 가정을 수십 년 동안 쭉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법칙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하게 사는 것이 구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몸만 귀에 나와서 시끄럽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풍성하게 형통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풍성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가정을, 새 가정을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이 분들은 다 이렇게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수입을 정말 딴 데 안 쓰고 앨뜰하게 갖고 있으면서 모아가지고 살아야지 부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하나님 법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일하고 주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11조는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가정이 최고로 모범적으로 잘해요 아주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에 앞장서고 그리고 무슨 일이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보지만 그 사람이 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가장 귀한 음식 가장 제철에 나는 귀한 것 있으면 그거는 냉장고 저기 뒤에 숨겨놓고 가족들이 먼저 먹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형 예배를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해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과일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은 냉장고 뒤에 딱 넣어놓고 약간 헐한 것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좀 비용이 비싸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딱 앞에 놔두고 그런 것을 나눠 먹어요 그거는 뭐냐면 모든 생활이 가장 귀한 것은 안 내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가정에 냉장고 뒤에 얼마나 귀한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것은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우선순위가 최고가 아니고 딱 무엇을 하든지 계산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까 딱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지만 최고의 헌신은 하지 않는 것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참 궁금해졌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몸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도들 보기에 정말 열심히 하는 또한 그런 가정 다 열심히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교회에 와서 참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되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가 지금 이래서 이래서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지금 말이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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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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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에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되죠 분별력이 없잖아요 대중은 이 사람 정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분은 무슨 안수집사다 장로다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높은 교회에서 지휘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귀한 직책을 맡아가면서 교회의 중심에 있는데 이분은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면서 교회가 안 되는 거 얘기하고 기도하자 하면서 목사님이 저래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뭔가를 끌고 가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재밌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높은 귀한 중심에서 일을 하면서 그 교회의 재정을 사람들의 돈을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끊임없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의 돈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유용을 해봐요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모르죠 아무도 모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맡기는 일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니까 조용해요 늘 예배는 나오고 최선을 다하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보였는데 이분은 그냥 조용해요 그런데 교구 모임 구형 예배가 있으면 제일 좋은 음식은 냉장고 뒤에 넣어놓지 않고 먼저 식구들한테 내놓습니다 우리 식구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다음에 먹으면 그만이지 제일 귀하고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우선적인 거 수입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요란하지 않아요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현란하고 보이고 이런 것이 현혹되지 그냥 조용히 하는 것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표현할 길을 모르고 표현할 필요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은 계산하잖아요 정말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딱딱딱딱 계산하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 가정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도 딱딱딱딱딱딱딱 계산해서 주시더라 늘 버는 만큼 살아요 늘 그렇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그대로 사시는데 두 번째 가정은 참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 가정이 이혼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우한이 넘치게 하시고 결국은 이분이 어디 가서 실족사를 하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또 돌아가시는 죽음이 참으로 처참하게 돌아가도록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보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보이지 않고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진심으로 섬기는 이 가정은 늘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직장 비슷한 직장인데도 이렇게 부서를 이렇게 많이 턱턱 옮겨줘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째 저 집은 저렇게 잘되지?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이 심는 것은 누구 앞에 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겁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헌금 드릴 때 아침에 오셔서 천 원 낼까? 오천 원 낼까? 만 원 낼까?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나한테 돈이 지갑이 돈이 얼마 있는데 이번에 얼마 내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얼마밖에 없고 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야 적당히 내야지 그러면서 주일 헌금 여기에다가 딱 봉투해가지고 이름 써서 이렇게 정성껏 내긴 하지만 그 내는 과정 속에 막 손이 떨립니까? 머리가 막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누가 더 손해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천 원, 이천 원, 만 원, 이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계산해 주시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 주는 원칙이 있어요 6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생사하복을 주님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드린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고 적게는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이 두 랩돈은 하루 근로자 일당이 5, 6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 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아주 적은 돈을 헌금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칭찬을 하잖아요 액수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랩돈 천 원 천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이 그 사람이 모든 거였대요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칭찬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과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할 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인데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넉넉하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법칙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저희들 명절이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사획자들에게 좀 이제 명절이라서 보너스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장로님은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늘 우리 사획자들 늘 이렇게 많이 못 드려서 너무너무 좀 마음이 쓰이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목돈을 갖고 와서 좀 지불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얼마 이제 보너스를 드리자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무사하게 이 명절 우리 사획자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너스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감동을 입게 하고 감동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서 이렇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밥 한 끼도 못 먹은 적 없고 우리 사획자들 사례비 한 달도 못 준 적이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거이 내는 자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천 원 낼까? 이천 원 낼까? 계산하고 야 명절에 10만 원 썼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저기 11조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하면서 이렇게 슬쭉슬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세 번째로 생각하고 맨 나중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넉넉한 것을 가지고 착한 일에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이 넉넉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것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넉넉한 것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면 집이 없어도 넉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착한 일을 먼저 하며 주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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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